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일본기상청 등을 토대로 간략히 태풍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이 예측되어지고 있는 11호 태풍 하이쿠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한국시간으로 8월 27일 일요일 15시 기준으로 일본기상청에서는 과민근의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11호 태풍 하이쿠이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예보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기상청은 이 열대저기압이 11호 태풍 하이쿠이로 발달할 것을 예측하는 발표를 하였고 예상진로는 9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할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기상청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예상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월요일 새벽에는 남태평양감과 마리아나제도의 1001헥토파스칼의 열대저기압 세력으로 서서히 북서방향으로 이동하는 태풍의 씨앗 열대여란 93W는 8월 30일 오후 6시경에는 989헥토파스칼의 11호 태풍 하이쿠이로 발달하여 필리핀의 서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9월 3일 일요일 오후 6시경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92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착을 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9월 5일 화요일에 상하이를 스치듯이 지나친 후에 중국 산동성 내륙으로 진출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예상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또다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에는 미국 기상청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예상진로가 우리나라를 수직 관통하는 것이었으며 3시간 후인 현재 중국 상하이와 산동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또다시 수정되었듯이 유럽 역시 또다시 수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며 11호 태풍 이외에도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는 12호 태풍 기러기 그리고 13호 태풍 위냉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태풍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며칠 더 두고 봐야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진로의 윤곽이 제대로 보여질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수치의 보모델들의 태풍 예측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열대여란들로 인하여 그 예측이 수시로 바뀌면서 며칠 더 두고 봐야 윤곽이 파악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 가장 태풍 예측이 올바로 예측되어지는 미국 기상청의 13호 태풍 위냉까지의 발생 예측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무려 5개의 태풍 예측을 모의하고 있습니다.